충남교육청이 학생 주도성 강화를 위해 충남 온수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 김태길 초등교육팀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충사남도교육청 교육과정과 장학관 김태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충남교육청이 수업 혁신 문화 확산과 수업 나눔 확대를 위해 충남 온수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충남 온수업은 학생, 교사, 교원 간 따뜻한 관계 안에서 학생 주도성 강화를 위해 기존 수업의 학생 참여형 수업, 지능정보기술 기반 온수업, 실행을 더한 학생 맞춤형 수업 혁신입니다. 네, 충남 온수업이 학교 현장에서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 건가요? 네, 학생 주도성 강화를 위해 학생들의 창의성, 비판적 사고력, 인성, 협업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개념 중심, 문제 해결 중심 수업을 강화했습니다. 기본학습 강화 수업, 프로젝트, 토이 토론 수업, AI, 에듀테크 활용 등 수업 방법 혁신, 학생별 역량과 속도에 맞는 개별 맞춤 학습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원의 수업 전문성 신장을 위해 수업 공동연수, 공동실천, 동반성장 활동 지속 운영, 수업 혁신 중심 자율 연수 강화, 학교 안팎 교사별, 교과별 특성을 살린 전문적 학습 공동체 운영, 수업 공개 및 수업 사례 나눔 확대, 충남 온수업 입금교사 동아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충남 온수업 확대를 위해서 앞으로 갖고 있는 운영 계획도 함께 설명해 주실까요? 네, 충남 온수업 확산을 위한 주요 지원 내용은 학생 주도성 강화, 수업 역량 교원 연수 확대, 지역별 교원 중심 맞춤형 수업 혁신 및 수업 나눔 운영 확대, 학교 급별, 교과별 수업 혁신 나눔, 연간 교원 참여 강화, 수업 혁신 동아리, 교과 연구의 지원 확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충남교육청 김태길 초등교육팀장이었습니다. 충남교육청 김태길